흐르륵 흠.. 흐흐흐 음? 희동이 어디 갔다 왔니? 노시다 아줌마는? 몰라요 아아.. 으흠.. 흐흠아.. 내놔 싫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꺼에요 셋쎈다 하나 둘 셋 바르답시 일찍 데려오셨네요 초콜릿, 빵, 사탕, 쿠키, 햄, 어묵, 소시지, 별거 별거 다 있네 왜요? 손대지마 네꺼 아니야 내일 철수영이 소풍갈때 가져갈꺼야 내일 비온대요 뭐라도 사과 비전을 먹자 이거 못나? 다음 소식입니다 여보 둘리지마요 둘리가 왜 죽이기 에이 비상용 껌이나 씹어야겠다 흙이 기선을 제압하려는듯하군요 백도 망설임이 없으니 흙 다시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검장사고 사둑매잘냐 터지네 응? 응? 괜찮은데요? 야 이 녀석아 그놈의 짝짝거리는 소리에 심장 터질 것 같단 말야 보이냐? 이 자국이 왜 삼겼던지 넌 알꺼야 몰라 왜 몰라? 니가 씹고 막 버린 껌이 내 머리에 엉겨부터 부스럼댔잖아 양심에 가책 좀 느껴라 내가 안그랬어요 난 다 씹은 후에 꿀꺽 삼키는데 그냥 넌 자꾸 말 내꺼 할래? 내가 그랬다면 그런거야 나 같은 말 두번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버려 응 싫어 버려 응 싫어 티브이 끈다 티브이 끈다 티브이 끈다 티브이 끈다 티브이 끈다 얼마나 씹었는지 껌 색깔 좀 봐라 연탄도 저것보다는 하얄꺼야 콧구멍 속에 보관해뒀어요 벽에 붙여놓으면 희동이가 귀신같이 찾아내서 씹 ит 안녕. 거미 콧구멍에서 목으로 넘어갔어. 또 왜 그래 갑자기. 슈퍼벨이 나왔잖아요. 청오빠. 오예. 소기. 오예. 피다. 피다. 좋지? 비보이. 비보이. 아이고. 아이고. 어? 예.